2월 딱히 전혀 없습니다. 자 득점 됐습니다. 이 어린이도 마민캄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요. 오늘 마민캄 선수의 팬들이 많은데요. 저걸 많이 준비해 왔네요. 그러네요. 팀에서 준비한 거.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옆 돌리기.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민캄. 이 득점도 득점이지만 득점하면서 연결되는 내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길게 세워봤는데 이 정도 정확하게 납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를 이어가고 있는 마민캄. 이 팀 리그 속한 선수들은 사실 투어에서 우승 경쟁할 때 또 팀 리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응원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걸어치기. 걸어치기 코너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마민캄. 아 좋아요. 마민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5대 0으로 앞서가는데요. 올 시즌은 NH농유카드 그린 포스에서 활약하게 되는 마민캄 선수인데요. 이 빨간 공 맞고 들어가는데 그전까지는 저런 공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공이었는데 그 공을 봐서 깜짝 놀랐었죠. 한 번 누군가가 길을 발견하면 이제 후배들이 따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마민캄. 사실 이 국제식 대대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많아야 한 20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이 국제식 쓰리쿠션 테이블이 보급이 되면서 몰랐던 그런 선택지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입문할 때만 하더라도 횡단이라는 공이 없었어요. 아 그럴 때도 있었군요. 그때 이제 부롬달 선수가 한국에 와서 그걸 치는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죠. 어 이런 이런 공략도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신기원이었겠군요. 그걸 봤던 당구 선수들은 눈이 동그래졌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회전을 크게 돌리는 세 바퀴 돌리는 대회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산체스 선수가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 공도 처음 보는 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세계무대에서도 대등한 그런 실력들을 장착하고 있는 한국 선수입니다. 네 뒤돌리기로 첫 득점에 성공하는 신대권. 이제는 뭐 거의 해법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큼 이제 선수 수준이라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길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알고도 못 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자 완벽 걸어치기. 아 좋습니다. 네 반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대3 6대0으로 뒤져있던 신대권 선수가 한 점 그리고 뱅크샷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웬만큼 걸어치기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는군요. 두께 미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일목적구에 내공의 힘을 다 뺏긴 겁니다. 횡단샷. 좋아요. 좋습니다. 아미카미 6점으로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만 차근차근 신대권이 따라갑니다. 신대권 선수가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신대권 선수 하면 저부터 미래도 아 저 선수는 진짜 끈질긴 선수. 대회에서 만나가기 싫은 선수. 이랬거든요. 김용철의 솔린이 그 정도면 신대권 선수 경기 잘했군요. 많은 당구 선수들을 괴롭혔던 선수예요. 그만큼 만나기 싫은 선수가 한 명이군요. 신대권 선수의 그런 끈질긴 모습이 사라지면 신대권 선수 공만 쳐야죠. 지금은 괜찮죠. 이름처럼 프로 당구에서 대권에 도전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성적이 중결승 두 차례. 그렇습니다. 3위만 두 번을 기록했었습니다. 첫 시즌과 지난 시즌에 한 번씩의 중결승 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입으로 밀리지 않고 4시즌 내내 1부 리그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우승의 기회에도 한 번 오겠죠. 자 신대권 선수가 이거 득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배치가 또 젊은하게 섰어요. 지금 흰볼을 칠 수 있는지 보는 건가요? 네. 하얀 공이 보이긴 합니다.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가 가능한 볼인데. 그렇죠. 내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흰볼을 선택하는 게 일단 배치상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키스 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왔는데. 이 얇은 두께로 회전이 다 들어가면 저렇게 길 수밖에 없고.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두께를. 지금과 같은 두께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볼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목적구가 이렇게 진로를 좀 막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만만치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아까운데요. 열심히 지금 다리를 구부려서 두께 확인을 하고 지금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애쓴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배치를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두꺼운 두께로 치면 키스는 빠지고. 네. 진행이 되는. 자 여기서 키스. 빨간 볼. 위험하긴 했는데 득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절묘하게 키스가 빠졌고 득점이 됐습니다. 7대6. 앞서가는 마민캄. 목적구 두공이 지금 장쿠션에 붙어있고. 천천상 되돌리기인데. 아 옆돌리기로 가네요. 아예 한 바퀴 더 돌렸어요. 아. 네. 굉장히 아주 멋진 볼인데요. 자 힘이 있죠? 물아직 흘러갑니다. 네. 대단한 득점이 나왔네요. 저런 공이 저렇게 쉽게 나오면. 클럽 가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은 뭘 치지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딱 선택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득점을 해버렸어요. 대부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되돌리기인데. 티 올라오는 걸 억제해서 한번 쳐볼까. 이제 첫 번째 선택지일 텐데. 이 공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와. 됐습니다. 조금 전 옆돌리기 크게 돌렸던 잔상이 좀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쵸? 기억해놨다가 저도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옆돌리기. 득점에 성공. 자. 마민캄. 흐름이 좋네요. 지금 신대구 선수가 한번. 마민캄 선수 플레이 제동을 걸 것처럼 보였는데. 3연속 득점으로 다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돌리기. 네. 직접 가죠. 저런 공이 붙어있지만 그래도 과감한 공격으로. 저 좁은 틈 사이로. 득점. 정교하네요. 사실 저렇게 붙어있으면 저쪽은 좀 포기할 법도 한데 그쵸? 치는 선수도 저 공을 선택하는 게 대단하지만. 네. 앉아있는 선수는 저런 공으로 점수를 맞을 때. 데미지가 더 커요. 그래요. 마치 한 5점 맞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해서 잘 치는구나 하는 느낌. 칠다임. 앉아있으면서 감탄만 하면 안될 텐데. 흐름 좋아요. 11 대 6. 마민캄. 눈이 즐거워지네요. 이 정도 기세면. 경기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하니까 천하의 쿠드롱도 마미칸 만나면 좀 힘든 거잖아요 접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대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면 또 그만큼 마미칸 선수는 조금 더 소홀하게 쿠드롱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잘 치는 키스가 나오네요 내가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큐를 굳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마미칸 선수의 플레이는 신대건 선수의 어깨를 굳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껍게 뒤돌리기 여기서 이게 빨간 머리 빠르게 올라오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대체 똑같은 유행의 공을 아주 득점할 수 있지만 구질 자체가 내 공과는 좀 뭔가가 수준이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을 들을 때 아 고수다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위축이 되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저 어깨가 굳는 거예요 아하 이게 찾아갔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신대건 선수가 이번 세트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신대건 선수도 배짱이 대단한 선수죠 하하 그렇죠 용기엔과 국유엔을 또 꺾고 16강에 진출했는데 또 한 번 베트남 장벽을 넘어야 되는 신대건인데요 자 부드럽게 뒤돌리기 괜찮죠 좋습니다 당구 좋아하는 분들은 실력자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또 시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완뱅크가 보고 있는 눈이 즐겁습니다 두공이 모여서 또 뱅크샷인데 완뱅크가 되나 하고 지금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있고 아무래도 키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 스리뱅크로 가는데 포쿠션으로 길게 볼 듯합니다 지금 일리목적구 서있는 모습 자체가 네 됐어요 어? 끝났나요? 네 네 벌써 끝났습니다 2세트는 5인 1세트는 6인 중이었거든요 네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15점이 좀 짧게 느껴지는 두 선수의 대결 마민캄 선수의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신대건 선수 그리고 관객들이 지금 또 열심히 마민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응원도 미리 연습하고 온 것 같아요 가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장구장을 다니는 아마 굉장히 친한 그런 동료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실크로드 안산 PBA 챔피언십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